그 옛날에 했던 아이디어였는데 문 닫아 문 열어 문 장가 세 개요 핸드폰 케이스 해드네요 제가 핸드폰 케이스 좀 많이 바꾸는 편인가요? 이제 캐러드와 저랑 똑같은 핸드폰 케이스 쓰고 싶어요 핸드폰 케이스 코로요? 좀 깔끔한 거 좋아해서 투명 하얀색이랑 검은색 제일 기본 거 투명이랑 화이트 블랙 소재 되게 저는 사실 평소에 말랑말랑하고 약간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는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케이스 쓸 때 여기 안에서 카드 넣는 거 좋아해서 저는 사실 생각하는 거 있긴 했는데 사실 제가 팬사에서 자주 그렸던 고양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요 이런 고양이 있는데 토끼 헤어밴드 같은 거 하고 아니면 저런 생각하는 거 약간 좀 큰 거 머리 큰 거 이렇게 하는 거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렇게 표정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좀 통제로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는 거야 지금 제대로 안 해요 하얀색 케이스에서 검은색 고양이랑 검은색 토끼 심플하게 네 꼬문색 꼬문색 케이스에서 하얀색 고양이랑 하얀색 토끼 그 투명 색깔은 그냥 섞으면 돼요 케이스 3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했던 아이디어 있는데 닫아 열어 문 닫아 문 닫아 문 열어 문 장가 3개요 이거 옛날에 고인 세븐틴에서 이제 민규 아니면 누구 아이디어 있는데 만약에 준 아드 생기면 이제 문 닫아 문 열어 문 장가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저 사실 최근에 인연 섞기 많이 하거든요 인연 할까요 그냥 그 조그만 거 약간 가방랑 그거 위에 다 있을 수 있는 그 인연 그 뭐라고 하죠? 무슨 인연이죠? 제지는 사실 두 가지 있긴 있는데 그 어떤 거 나요? 그 사실 그냥 플라스티로 딱딱한 제지 하나 있고 그 말랑말랑한 제지 하나 있는데 어떤 거 나요? 아니면 혹시나 이거 이거 인연 안에 향수가 있는데 그 향나는 그 약간 좀 돌 같은 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새콤달콤해요 형으로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 키위레몬큐 근데 너무 크나? 머리 정도 크면 이만큰데? 그냥 핸드폰 닫기 사실 편하면 이만큼 낫지 않아요? 그리고 가방 사실 닫는 거는 너무 크면 또 네 디자인 그러면 셋 다 송교가 약간 다르게 할게요 이번에 토끼 말고 그냥 고양이만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하고 그냥 기본적인 거고 꼬리 나중에 해주세요 저 꼬리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일단 저는 두 가지 했었는데 하나는 핸드폰 케이스랑 이제 킬링이너로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팬분들한테 많이 그리던 고양이로 아이디어로 만든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거 선택해야 되죠 둘 하나 둘 둘 이 두 개? 아 입술자예요 그럼 이거 할게요 이렇게 세 개 할게요 네 아하 이중에서 선택해야 되죠 이중에서 선택해야 되죠 어떤 걸 할지도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두 중에서요? 두 중에서요? 무조건 이렇게요 두 다 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네 네 약간 과위 위주로 네 그 블렌드 이름 얘기해도 돼요? 세콘바이콘 네네네 아 뭔가 그 어떤 그 젤리 설탕 마시나 비슷해요 랩몽 어? 랩몽 좋은데요 뭐 더 있어요? 네 개 중에서 세 개 걸어야 되죠 네네네 아 아니면 복숭아 디자인 한번 보고 주 제가 아 네 이거 주 연계할 때 과일하고 연계하고 있어요 뭘 연계하고 있어요 얘는 과일하고 연계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타입을 아 사실 이런 식으로 금속 타입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할게요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이 느낌 좋네요 하얀색 하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얀색 아 그러면 세 개 이거는 하얀색 맞죠? 하얀색에서 검은색 이렇게 있는 투명의 회색 하얀색 이 세 개 혹시 색깔 별로 하나씩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네 약간 이쪽와 이쪽 콘셉트 아예 다르게 아니면 이거는 약간 이렇게 세 마디 말고 이렇게 저랑 할 수 있나요? 세 개 섞어서 네 할 수 있어요 아..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거랑 이거 그냥 하나하나씩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심으러 보고 고려야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 더.. 만약에 떨어뜨릴 때.. 어떤 거 더 좋아요? 이거요? 이게 좀 물렁물렁한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쓰긴 써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좋네요? 느낌 좋네요? 진짜 고양이 한 대 장난하는 줄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열어 닫아 잠가 머리에 골라주세요 진짜 확실히 랩목 내면 제일 커요 네 아 이거 튀어나오구나 네 얘는 좀 저희가 확변한 사양을 넣어봤어요 이거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거 가져가려도 돼요? 네 좀 더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면 되죠? 지금 어렵네요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아.. 이것도 너무 예뻐요 그러면.. 튀어나오는 거 마음에 들어서 네 이렇게 가도 되는.. 아.. 잠시만요 이렇게 가도 되나요? 네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네요 너무 많네요 네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동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름이 일단 문 열어요 사는 곳 고양이 숲에서 살아요 취미는 활동적이 운동 좋아해요 운동 좋아해요 음..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운동 좋아하니까 네 아주 나이스 좋아해요 가장 친한 친구? 어.. 샌린 주니어 성격이 되게 어.. 여론은 조금 밝아요 사는 곳 사는 곳 이제 같이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따로 살아요 이제 고양이 숲 옆에 있는 그.. 그.. 고양이 호수 근처에서 살아요 취미는 호수 옆에 사니까 이제 호수 보면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소설 같은 거? 소설? 네 좋아하는 음식? 일단 레몬 갈게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소설 보면서 차분한 노래 좋아하니까 그러면 포링 플로어 할게요 뽀뽀 가장 친한 친구는 취미예요 성격이 조금 조용해요 이제 잠가 사는 곳 이제 고양이 숲 숲랑 고양이 호수 옆에 있는 고양이 쌈 위에서 살아요 이제 성인 고양이니까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서로 놀러 가요 네 네 근데 취미는 좀 특이해요 삶 위에서 호구 먹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식은 복숭아예요 복 복숭 좋아하는 노래? 이제 우리의 새벽 나쁘다 뜨거워 손님은 우리의 새벽 나쁘다 뜨거워 그.. 잠가의 새벽에 호구 먹으니까 나쁘다 뜨거워요 새벽에 더 많이 먹으니까 네 가장 친한 친구 샘이 준이요 근데 준 새벽에 잘 안 먹으니까 같이 밥 잘 안 먹어요 아니 친절이에요 그.. 뾰족은 똑같아 이제 사업 위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풍경 보면서 호구 먹는 거 좋아하니까 냄새 너무 심해서 항상 문 잠그고 나서 자요 그래서 문 잡는 거 좋아해요 마랑에서 냄새 많이 나니까 항상 문 잠그고 자요 네온 홍탕도 좋아하고 백탕도 좋아하고 토마토탕도 좋아하고 네 소스도 이제 다양하게 먹어요 마장 소스도 먹고 이제 칠린 소스도 찧어서 먹어요 네 오시는 친구마다 이제 입맛이 맞춰서 먹는 친구예요 네 어.. 사실 이제 어.. 다다장가는 고인세븐팅에서 장난시로 이제 만약에 준 아들 나면 무슨 일을 지울까? 그러면 문 닫아 문 열어 문 잠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렇게 정해졌는데 어.. 이번 기회 통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과연 여러 잠가랑 다다 무슨 이야기랑 스토리 있는지 좀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